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삭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라를 거주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땅과 자식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백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불레셋 전투에서 사멜이 드려야 할 번제를 사울이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며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며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한 죄의 대가가 너무 무서운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종하는 것도 제 의지로 하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 죄인지 알면서 죄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지모대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해지게 원합니다. 매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죄성을 말씀과 기도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에서 보혈을 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